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여야가 동시에 정치적인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정치검사라고 맹공격을 퍼보면서도 내부에서는 우리가 윤 총장을 대선주자로 만들었다며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권주자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당밖에 인사인 윤 총장이 떨수록 제1야당으로서 구심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주자 지지도 1위를 기록한 것은 초유의 일인 만큼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용할 것인가 배측할 것인가 윤석열 총장의 영향력과 지지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가 의뢰해서 지난 7일과 9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성인 남녀 1022명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24.7%의 지지율로 대선주자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이낙연 22.2, 3위는 이재명 18.4였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홍준표가 5%대로 저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권은 윤 총장을 비난하면서도 그가 지지위를 1위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평가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윤 총장이 오늘 대권 후보 여론조사 1위로 등극했는데 사퇴를 하고 정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후보 1위가 어떠냐라는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현안 질문을 받는 가운데서 이렇게 추미애가 윤 총장의 대선 후보 1위를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식 속으로는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러다가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라도 되면 지금 윤 총장을 급박하고 있는 추미애를 포함한 검찰 내에 이 세력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심 겁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의라는 탈을 쓰고 검찰이라는 칼을 휘두르고 자기 정치를 한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신동근 의원은 통화에서 일시적인 현상일 뿐 유의미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정부 여당에 반발하는 미심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권으로서 좋을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현상을 오리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좌우를 불문하고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우파 진영 인기는 물론 이건위와 중도 진영 인기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중도 포함해서 원칙론, 권력의 비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내세우면서 탄압 가운데 꼬긋하게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기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야당이 제대로 견제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윤석열 총장의 이 행보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인기가 높은 곳, 검찰청 앞에 모여들었던 화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화만이 지금 대전, 울산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있는 곳마다 확산되고 있는 그런 형국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에서 봤을 때 이런 인기가, 인기와 더불어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리에 대한 수사에 대한 탄력도 높이고 있다. 즉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방해도 그렇게 큰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예상으로 빨리 다가오고 그래서 바로 정권 후반기에 문재인 정권의 비리 수사로 정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반대로 지금 야권인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정치를 하지 않고 있는 윤 총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말은 문재인 정부의 폭정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호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론조사는 변하는 것이니까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부 인사가 아닌 윤 총장이 야권 대표주자로 떠오르는 것이 당장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한중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우리 당이 대표 대선 주자를 세워지도 못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윤 총장이 우리 당으로 들어올 것이란 보장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국민의힘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윤 총장 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온갖 탄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사퇴하거나 하지 않고 계속해서 억압을 받으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투쟁 이미지가 그려지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대부분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지하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꼿꼿하게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대안으로서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정서적인 정당이 있다. 정서적인 정당.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정당을 만들거나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적인 발언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이 많이 표출된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드러나고 있다. 영남권 등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 구속한 윤 총장에 대한 반감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포함해서 이 검찰들이 적폐몰이 등을 하면서 많은 우파 인사들을 대극 구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는 데까지 적극 지지하겠다. 심판하는 데까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력을 보인다든지 역량을 더 크게 보여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는 비전을 보인다면 또 이런 안티 세력들도 흡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는 정치평론가들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와 관련해서 충청권 수도권 오연 상당수는 윤석열 총장의 부상을 반가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윤 총장은 서울 태생이고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충남 공주 출신입니다. 따라서 충남 공주 출신의 국회의원들부터 지금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반기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 충남 부여 공주 청량입니다. 이 정진석 의원은 윤 총장에게 기대감을 비치는 충천지역분들이 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종 목표는 정권 대창출이라며 아들이 없으면 사의라도 내세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사의라도 내세워야 한다. 김형준 명예대 교수는 무소속 샌더스 의원이 미국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국민의힘이나 범야권 대선 경선에 윤 총장이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치에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관료 출신 또는 비정치인 출신 제3후보로 주목받았던 인사들이 대선 레이스에선 정도 포기하고 말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 총장도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한때 차기 대선주자 선호 1위를 달렸던 고건 전 국무총리 점차 지지율이 떨어져서 결국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면박 정권 당시 총리를 지냈던 전운찬 전 서울대 총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탄핵 국민이었던 2017년 귀국해서 대선 행보에 나섰지만 각종 가짜뉴스 공세에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윤 총장의 지금 지지율은 인기 투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선주자로서는 자질이 있는지 여부를 더 검증해 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만큼 이렇게 빨리 인기가 오르고 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윤석열 대망론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사를 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탄압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가 수사하는 방향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의 투쟁 이미지가 더욱더 부각되면서 리더십도 함께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또는 무조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또 윤석열 총장의 리더십을 야권, 특히 국민의힘은 타산지식으로 삼아서 지금 새로운 선거 진략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각은 지금 대선판을 아주 급격하게 흔들고 있고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 중심으로 판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